환경TV가 진행한 소비자가 뽑는 2017 올해 친환경차 대상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 기아차, BMW, 토요타 등 국내외 14개 브랜드가 각사를 대표하는 친환경차를 출품했습니다. 최종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소비자 투표와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선정했습니다. 소비자 투표와 전문가 평가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한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지난해 1월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 이은 두 번째 친환경 아이오닉 라인업입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특징은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을 움직여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입니다. 또 이 모델은 최대 출력 88kW, 최대 토크 295Nm 모터를 적용해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 모델은 지난해 3월 첫 출시 이후 1년여간 5040대를 판매해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보급 1만 대를 넘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2017년도 친환경차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 상은 우리 소비자들께서 뽑아주셔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내 시장의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 확대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